여긴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채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는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발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주인공이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가네요. 함선을 한 대라도 더 잃으면 생존자들을 구할 함선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도 활용한다고 하고싶습니다. 아몬의 병력을 못 Luck出来 아몬의 병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몬의 병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고 – 공격을 잃어버린다. 전기 결론이 휘러가 일어났어요. 경고, 파괴가 있습니다. 도움말이 시작되면서 선멸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말이 시작되었죠. 도움말! 도움말! 적대 적승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적blowing. 적응을 tenho.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다음번에는 아문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공격지원 대기 중! 여긴 못 죽겠는데요. 공격지원 대기 중! 공격지원 대기 중! 공격지원 대기 중! 엔진 출력 최대! 함선이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 박스는 사라져서는 이 공격이 얻고 있습니다. 아, 이 공격이 얻고 있습니다. 아멘 총 10-15개! 마지막 감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